루터 신학생들과 동료목회자들과 함께 이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아 종교개혁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루터처럼 나도 신학교 교수인데 뭘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2학기 때마다 교회사 2, 종교개혁사 이후에 현대교회사를 강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강의에 들어오는 신학생들과 같이 루터의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그 시절에 루터가 자기 신학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논제를 붙여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1년 10월 30일에 그 때를 맞춰서 매년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95개절 논제를 만들도록 하고 이게 한 달 걸려요 처음에 개인 95개절을 만들어보라고 하고 그걸 조별토론회에서 95개절을 만들고 그걸 클래스 95개제로 또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년 그걸 해오고 있죠 초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왜냐하면 매 학기마다 선배들이 95개절 만든 걸 학생들이 미리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추상적인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초기에는 좀 교회를 향하여 특히 이제 우리 감리교단 문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좀 비판하고 그다음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서의 형태가 많았다고 하면 후반에 올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적인 측면이 더 많아지는 것 저는 그런 변화를 읽으면서 아, 학생들이 제대로 지금 감을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소위 말하면 솔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솔라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솔라 스크립처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성으로 그런데 저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성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서는 서로 기록된 우리 손에 들어온 66권 그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지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함을 강조했던 야구보소 같은 거는 배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루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그 성경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같은 지푸라기라고 해서 배제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는 통전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성경만 뽀짚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개신교회 문제는 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하면 이것만 강조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신교회가 천주교보다도 사회적인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천주교는 그래도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신교는 입만 살아서 교리만 얘기하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난 루터가 이 시대에 온다고 하면 야거부서 주석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도 12장 이후에 행위를, 윤리를 강조했던 그 부분을 강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서를 넘어서 성서에 기록된 말씀 전체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마 보름스에 가보면 루터 댕크 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루터 기념 공원이 있는데 그런데 루터의 동상 바로 아래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아래는 4명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분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얀 후스, 사브나 롤라, 위클리, 피터발도 이분들은 다 루터보다 400년 내지는 50년 앞서서 루터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다 로마 교황청,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종교 세력에 의해서 2단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당하거나 목 잘려 죽거나 감옥에 투옥됐던 순교자들이에요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놨을까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합니다 때를 잘 만한 거예요 루터보다 앞선 사람들은 다 희생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개혁은요 루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개혁자예요 그러나 루터보다 앞서서 진짜 외롭게 2단으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화형당하고 참수당했던 개혁자들의 외침 그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되면 지금 이 시대에는 횃불 필요 없어요 그 선각의 촛불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골방에서 자기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주년을 맞았다 해가지고 광장에 모이고 호텔에 모이고 체육관에 모이고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아마 그런 기념 대회를 많이 할 터인데 또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 개혁을 원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부터 자기 골방에서 촛불을 켤 겁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